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 확장 등 광화문광장을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광화문광장 일대 변경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동쪽 주한미국대사관 앞 차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 서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까지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동쪽 도로를 양방면 통행이 가능한 7, 9차로로 넓히는 공사는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올해 예산 101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공사기간 현재 수준의 차량 통행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계차로만 점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교통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 공간에 대한 공원을 품은 광장 조성 공사를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